이전 시간에는 auth2를 우리가 초기화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되어있는지, 되어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여기 역시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코드를, 매뉴얼을 쭉 보면서 알아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글 auth, 이닛을 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구글 auth거든요 걔는 isSignIn이라는 객체를 갖고 있고, 그 객체는 get 이라고 하는 함수, 즉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get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걔는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는 성격이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가 참이라면 현재 로그인이 된 상태고, 그렇지 않다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글 auth는 누구냐면, 우리가 init을 한 결과 리턴한 값으로 저는 gauth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기 때문에 얘는 gauth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console.log를 통해서 로그인드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로그아웃드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상한데 뭐 상관없죠? 우리는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버튼이 로그인되어 있으면 눌렀을 때 로그아웃될 수 있도록 로그아웃이라고 표시하고 반대에는 반대로 표시하는 것을 해 볼 겁니다 여기 제일 위쪽에다가 저는 이렇게 id는 로그인 btn 그리고 value는 일단 비워두고요 로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체크할 때는 얘가 서버 쪽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checking이라고 하는 버튼을 저렇게 하는 걸 통해서 마치 지금 작업이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초기 값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 btn 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인 btn은 document.query.selector.id 값이 로그인 btn 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여기에다가 만약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면 이거를 로그아웃이라고 표시되게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얘를 눌렀을 때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왜 안되죠? 자, 봅시다 로그인 btn id 값이 로그인 btn이고 죄송합니다 .value를 해야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로그아웃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하라는 뜻으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로그인을 시키든지 로그아웃을 시키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input에다가 저는 onclick event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설치했고 만약 현재 엘리먼트에 value 값이 로그인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이 쪽 그래서 만약에 현재 버튼이 로그인이라면 지금은 로그아웃된 상태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어렵네요 현재 버튼이 로그인이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 기능이 실행되고 여긴 로그아웃이 돼야겠죠 그러면 또 다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여기 있는 코드랑 실험을 하면서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sign in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글 오스 객체에 sign i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오스는 또 어디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 웹페이지에서는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로 만들 거예요 그때는 bar를 쓰지 않으면 됩니다 또는 window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전역 변수가 되죠 그래서 저는 window.auth라고 할 거예요 bar을 쓰는 것과 window를 쓰는 건 똑같은 겁니다 브라우저에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돼요 os sign in 이렇게 하고 그리고 로그아웃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sign 쭉 내려가 보면 sign ou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ign in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금방 안 끝나거든요 그럼 역시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야 너 sign in 끝내면 로그인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then이라고 하고 이 then에다가 함수를 넣어주면 로그인 작업이 끝나면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console.log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넣을까요? 자 이 밑에 out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어디에 걸리겠어요? 현재 value가 로그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해볼게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하셔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로그인을 시도했고요 로그인이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sign in이 표시됐는데 그건 얘가 호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그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현재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서 얘를 로그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요만큼의 코드 잘 해석해 보세요 저 친구를 여기서 호출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함수로 뺄 겁니다 function check 로그인 status 로그인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하고요 로그인 status에서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도 호출하고 로그아웃이 끝난 다음에도 호출하게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로그아웃이 됐고 제가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끝나면 얘가 실행이 될 것이고 로그아웃이 끝나면 얘가 실행이 돼서 정말로 로그아웃이 됐다면 체크 로그인 스테이터스의 이 부분이 실행되면서 로그인으로 레이블이 바뀔 겁니다 해볼게요 클릭 다시 로그인 버튼을 눌러봅니다 클릭했더니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로드 했을 때도 로그아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축하드려요